블랙핑크 기대하고 있네요. 블랙핑크 너무 좋아하잖아요. 아 네, 좋아요. 나오나요? 기대하고 있네요. 아 네, 달라요. 일단 표정이 좋아요. 그러니깐요. 이 틱톡과 릴스에 많이 나오는 음악이죠? 릴스인 것 같아요. 릴스 거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. 릴스에서 나온. 이야, 정말 잘 춥니다, 오늘. 일단 표정이 너무 좋아요. 이 자퀴 뒤늦게. 손 떴네요, 저런 거고. 선수들이 다 뒷걸음을 치고 있어요. 아,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. 우리 엠스타 선수들은 아직 좀 설렁설렁한단 말이에요. 네. 반면에 이제 G스타 선수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. 아 네, 엘리자벳이 이 소음과 구름과 출발합니다. 자, 일렬로 썼어요. 다 나왔어요. 아, 이거 옛날, 옛날 스타일이란 말이에요. 자, 다 나왔어요. 잘 보세요. 안 맞아요. 안 맞아요. 오히려, 오히려 신청을 엠스터대 쪽에서 했는데 G스타 선수들이 더 잘 맞아요. 근데 그거 아시나요? 김애란 선수만 빠져있습니다. 김애란 선수가 하겠다고 했는데. 네. 이 영상 아주 좋은데요. 자, 엠스타 이제 준비합니다. 김애란 선수. 나머지 선수 다 끌고 나갔어요. 음악 빨리 끊으래요. 자기네 딸하고. 야, 아니 이게 지금. 지금 G스타가 춤을 추고 있는데. 빨리 음악 끊으래요. 한 번으로. 자꾸 귓속말만 합니다. 김연경 선수가. 리아리드. 오, 네. 리아리드. 오, 잘 추는데요. 박수 보내주세요. 야, 이 노래가 사실 이응원가가 엄청난 인기를 끊어서. 사실은 이응원가를 벽을 본 분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커피차를. 커피차를 보냈어요. 아, 진짜요? 아, 여기 그 브랜드에서? 오, 김희준 화이트볼. 야, 이게 사실은 엠스타들은 또 이제 춤 연습할 때. 박수는 보내주세요. 또 얼마나 못했지. 오, 야, 이거 이제 춥니다. 춥니다. 본인 노래예요, 본인 노래예요. 오, 춥니다. 오, 많이 돌려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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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또 준비된 게 있을까요? 또 있나요? 하하하하. 나이랑 상관없어요. 본인들끼리 경쟁해요. 엠스타 힘을 내네요. 김현경 선생님. 하하하하. 아, 뭐 하는거죠? 하하하하. 아, 우리 집으로 가자. 자, 따라오라고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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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이뽀의 무제한이에요. 조금 더 쳐라, 조금 더 쳐라. 잘한다, 잘한다 해주면 더 하죠. 보통 지시를 저렇게 가까이서 하지 않나요? 김현경 선수 너무 웃겨요, 지금. 네가 해, 네가 해. 그래서 계속 막 스쳐주고 있고. 아, 드디어 이다현대점이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, 나왔습니다. 나오나요? 기대하고 있네요. 아, 네, 달라요. 일단 표정이 좋아요. 그러니깐요. 이 틱톡과 릴스에 많이 나오는 음악이죠? 릴스인 것 같아요. 릴스 거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. 릴스에서 나온다. 이야, 정말 잘 춥니다, 오늘. 일단 표정이 너무 좋아요. 와우! 이 댄스는... 김현경! 진짜 김현경! 와우! 훔담해요. 정말... 전 많이 봤어요. 원래 사람들, 선수들 놀릴때 저래요. 이야... 옷을 입었어요? 아 네 이 여자아이들의 두두예요 선수들이 다 뒷걸음을 치고 있어요 아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지금 음악방송 무빙으로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무슨 쯤인가요? 아 네 아무마나 틀어줘도 될 것 같아요 자매가 춤을 추나요 자매가 자 최정민, 최영소, 자매가 이 자매가 지금 한 코트에서 세리번을 같이 합니다 노래가 이게 아닌 것 같아 캔디 좀 주세요 야 이거 맞아요? 오케이 음악 다시 한번 주세요 아 이것도 뉴스인가요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닮았네 정말 닮았네요 네 닮았어요 안 맞아 안 맞아 지금 엠스타 선수들이 하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우리 어쩜 이렇게 안 봐줘 홍다이 통역과 준비를 했습니다 홍다이 통역은 또 춤을 잘 추시는 분이에요 네 맞아요 댄스 그 그룹에 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클럽 동아리처럼 저희가 맞을 때까지 한번 자 오 네 자 통역은 잘 추죠 오 엘리드 오 네 이 카메라 구독까지 생각을 해서 이야 이게 사실 통역과 외국인 선수가 이 정도 호흡은 맞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블랙핑크죠 블랙핑크도 워낙 좋아하잖아요 네 제니를 정말 좋아한 강소유 선수 이 블랙핑크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강소유 선수도 앨범도 많이 사고 강수도 많이 보이고 째링이에요 네 자 엘리자벳이 득점을 하고 지금 넘겼습니다 댄스를 양도했어요 자 엘리자벳이 득점을 하고 은은은은은은은 것 같아요 야 올스타저기로 해서 준비 많이 했는데요 아유 뭐였더라 아 제가 다 전당 왔거든요 아니 혼자 마른 혼자 마른 마이클을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뭐였더라 뭐였더라 그러지 마이클 네 러브다이브 인가요 아유 왜 와우 갑니다 야 하하하하 야 볼말하네요 이거 야 근데 춤이 다 달라요 어 비슷한 것 같은데 춤이 다 다릅니다 이게 엠과 지의 차이예요 카메라 오래요 카메라 오래 야 이슈아 선수 카메라 불렀어요 지금 음악 말고 카메라 불렀어요 자 뮤직뱅크 스타일로 돌려드립니다 야 요거 하려고 했어요 자 더 들어가도 돼요 더 들어가도 돼요 쭉쭉 들어가주세요 하하하하하하 어우 정신 사났네요 네 야 오늘 어? 이다연 선수 많은 거 가졌네요 야 권민재 선수도 준비 많이 했네요 오마이갓 저 뒤에 강소희, 김다인, 이주아 선수, 이다연 선수도 계속 몸을 같이 하고 있어요 어 네 춤춥니다 뭔가 준비가 된 거 같아요 네 이게 진짜요 박수 또 춤춥니다 이주아 선수 받았고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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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왼쪽 카메라 너무 재밌는 게 이주아 선수 지금 뒤에서 아파하고 이다연 선수를 아파서 제거하고 이다연 선수는 그 해석의 전통제골으로